자 오늘 필사는 역시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May 26th, 2021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큰 글씨는 여기서 직접 해설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좀 더 큰 글씨로 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owds Across US Memorialize George Floyd and the Year that Changed a Nation Crowds Across US는 미국 전역의 군중들이 사람들이 Memorialize는 기념하답니다. Commemorate와 같은 말입니다. George Floyd를 기념했고 또 이 한 해 A Nation은 여기서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을 바꿔버린 이 한 해를 기념했다. 오늘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년 기념일입니다. The crowds that gathered across the country reflected on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not Since Mr. Floyd was murdered by a police officer 군중들 전국적으로 모인 군중들이 Reflect는 여기서는 곰곰이 생각하다. 뭐 회고해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뭐 반사하다 이런 말이죠. What has changed? 바뀐 것 그리고 what has not? 바뀌지 않은 것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되짚어봤다는 말 언제부터 언제 이후로 Since Mr. Floyd 자, 플로이드 씨가 경찰관에 의해 살해된 이후 바뀐 것 그리고 아직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곰곰이 짚어봤다는 말 In a year when activists have pushed for police reform They worried that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ystemic inequities of American life In a year, 1년간에 어떤 1년 When activists, 운동가들이 push for는 추진하다 경찰 개혁을 추진해온 1년간에 They worried, 그들은 염려하고 있다 여기 In a year, 이것은 이걸 꾸미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걸 꾸밉니다 1년 동안에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 어디에? To the systemic inequities Systemic은 구조적인, 제도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a year, 이것은 불평등입니다 여기 아예는 부정적 두어죠 우리말에 안, 안 돼 할 때 안 영어에 UN, IN, 다이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국 생활의 그런 구조적 불평등 여기에 대해 충분한 그런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제 필사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약간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그 종이에다가 필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형편상, 여건상 그게 조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판을 가지고 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직접 종이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판으로 쳐도 필사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이핑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 목적이 아니고 그냥 타이핑 자체가 목적일 때는 원문만 보고 이쪽은 안 보죠 막 쳐버립니다 뭐 자판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 필사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한두 단어라도 외워서 이쪽에 치시고 또 원문을 보시고 또 그다음 단어를 외워서 이쪽으로 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문만 주구장창 보시고 이쪽은 안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이 외워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필사를 자주 하시다 보면요 계속 하시다 보면 단위가 점점 커질 겁니다 처음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웬만하면 이것도 연습이 됩니다 연습이 되고 자꾸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암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 주산 같은 거 자꾸 하면 널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서 한두 단어라도 이쪽을 보시고 치시고 또 원문을 보시고 그다음에 또 외워서 또 이쪽으로 와서 눈을 이쪽으로 돌리시고 외워서 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아직 Summer 15,000이로 가능성은 과정, 지금 올라갈 було 이렇게 하시면 1단소 적 Voila 항치인 것 같습니다 Phillip, punched,pos,고,고, this 뱅,고,치 이은 insane 투자인 couldve來 ным 그러면 될 테스트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